안녕하십니까 빛생티비 소울입니다 오늘은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빛의 일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인류를 우주적 시각에서 보면 모두 영혼의 여행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혼의 여행을 하면서 또한 물질체험을 통해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영혼의 진화를 이뤄나가는 것인데 그 여정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번 생에 경험해야 할 과정 또는 이번 생에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 등에 따라 크게 보면 빛과 어둠 그리고 중간계라는 세 가지 성향으로 정해져 태어나게 됩니다 빛과 어둠 중간계의 성향 속성들은 혼의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식 매트릭스라고 하며 매트릭스는 곧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과 인간의 성품은 본래 악하기에 교육을 통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빛과 중간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며 마음의 순수함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며 가슴에 물질보다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며 물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고 착하고 피해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은 물질문명을 행성에 도입하고 발전시키며 물질 중심의 사고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경쟁을 통한 승리와 성공을 삶의 의미로 삶의 전부로 알고 살고 있으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둠 즉 물질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보자면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중간계 매트릭스는 빛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빛과 어둠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룹이 중간계 그룹으로 경찰이나 군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매트릭스 구조는 영에게 혼이 수여될 때 받는 것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인류 모두는 세 가지 중 하나를 몸에 주어온 글씨처럼 새기고 그 행성의 유뇌와 환생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며 그 후에 행성의 가야로부터 백에너지를 수여받아 육신을 가지고 물질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매트릭스가 창문에 격자가 없이 붙은 흰색의 창호지라고 비유할 수 있으며 그래서 빛의 매트릭스는 사물을 인식할 때 왜곡 없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중간계 매트릭스는 흰색의 창호지에 격자가 엉성하게 40% 정도 있는 창문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어둠의 매트릭스는 창호지에 촘촘하게 형성된 격자망이 80% 정도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서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빛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이 40% 중간계가 20% 그리고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이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에 주홍글씨처럼 새긴 매트릭스 구조는 한 사람의 인식의 틀과 사고의 틀을 결정하기에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며 현실을 바라보는 의식의 칭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현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부딪히며 살게 하는 것이 우주의 기본적인 네트워크망입니다 빛의 일꾼들 중 50%는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빛의 일꾼이라고 하며 빛이 매트릭스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공적인 카르마와 개인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빛의 진영을 대표하여 어둠의 일꾼들을 상대할 인자들은 중간계와 어둠의 속성을 가진 빛의 인자들입니다 짙은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일꾼들을 빛의 매트릭스를 가진 존재들이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승산이 없는 싸움이므로 어둠의 성향을 알고 어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이들이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타임라인에 따라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차크라가 열리고 매트릭스가 하늘에 의해 지워지고 해체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을 벗고 봉인이 해제되면서 위장해온 것들이 사라지면 빛의 속성을 회복하면서 빛과 어둠의 통합을 이루는 빛의 일꾼으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빛의 일꾼들 중 매트릭스가 온전하게 지워진 인자들은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에서 역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가 지워지지 않는 빛의 일꾼들은 지축 이동의 대격변 속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카르마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인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 펼쳐질 새로운 정신문명이 건설해 함께 참여하게 될 인자들은 지금 준비되어지고 같이 하게 될 것이며 카르마의 해수가 남았거나 함께할 인연이 없는 인자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이것이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온 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이며 이것이 하늘의 맨얼굴입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이념 대립은 이념 대립을 넘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류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림자 정부 어둠의 정부 딥스테이트들이 실제 존재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사회 혼란과 자연의 변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이때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이며 각자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빛의 일꾼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